안녕하세요 코레그룹입니다. 고추를 재배하다 보면 각종 이상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사진처럼 고추가 갑자기 시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추가 급격하게 시들면서 죽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역병과 청구병 그리고 흰비단병 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시드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병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텐데요 우선 급격하게 시드는 증상이 여러 포기가 연속으로 나타나면 역병으로 진단하구요 푸르른 상태에서 군데군데 시드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청구병이나 흰비단병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병이나 흰비단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흰비단병은 밤낮으로 계속 시들어 있고 청구병은 낮에는 시들어 있고 아침저녁으로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역병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은 정식후부터 수확기까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병이지만 보통 장마기 이후에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물기를 따라서 병이 번지기 때문에 시드는 포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병의 경우 뿌리가 갈색으로 갈변되면서 썩어가고 줄기와 땅이 만나는 지제 부분에 줄기가 안쪽으로 움푹 패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제부가 까마칼 변하기도 하고 줄기 안쪽도 갈색이나 암갈색으로 썩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청구병은 뿌리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 물간을 손상시키는 병으로 보통 병원균이 토양속 깊이 있기 때문에 정식후 한달 후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병과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 줄기에는 이상은 없지만 줄기를 잘라서 보면 안쪽 물간 부분이 검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병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청구병은 물에 담가 놓으면 우유빛 액체가 나오면서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흰비단병은 균액에 의한 병애인데요. 역병은 지금 역병 내병개종이 많기 때문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흰비단병은 최근 고온이 심한 날이 지속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추줄기와 땅이 만나는 부분이나 땅속 뿌리 부분에 백색의 균사가 생기는데요. 증상이 역병하고 비슷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 백색의 균사로 흰비단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역병, 청구병에 걸린 고추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고추를 위해서 발견 즉시 뿌리까지 모두 제거하고 제거 후 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전용약재를 반경 1m 내외로 뿌리까지 흠뻑 살포하셔야 합니다. 흰비단병은 발견 즉시 관련 약재를 살포하시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제거하고 마찬가지로 전용약재를 토양으로 흠뻑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병, 청구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흰비단병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역병의 경우는 내병개종을 심고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 비가 오기 전, 특히 장마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용약재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온 후에도 약재 처리를 해야지만 역병 예방에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비가 오기 전 처리입니다. 청구병과 흰비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연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작을 하는 경우에는 토양소독제를 반드시 처리하시고 토양해충, 특히 선충에 의한 뿌리의 상처로 이러한 병들이 감염되기 때문에 토양살충제를 처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밖의 관리로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 뿌리가 침수되지 않게 두둑을 최대한 높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성토양에서 병발생이 많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인 경우에는 석회질 비료로 꼭 토양산도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양분결피부로 생육이 부진할 때 병발생이 많기 때문에 양분 공급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특히 가리가 부족할 때 더 병발생이 많기 때문에 웃걸음시 질소만 주지 마시고 꼭 가리가 같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미부숙 퇴비 사용 금지입니다. 퇴비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퇴비를 사용할 때는 어떤 종류를 사용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부숙이 잘된 퇴비를 사용하느냐입니다. 미부숙 퇴비는 각종 가스 발생 문제로 생육초기 이와 같은 눈으로 가스 피해를 확인할 수도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뿌리 쪽에서는 계속해서 가스 발생이 되면서 뿌리를 손상시키거나 뿌리를 가해하는 선충 발생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즉 미부숙 퇴비의 사용은 생육 자체에도 문제를 주고 청구병과 흰비단병의 발병을 훨씬 증가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퇴비를 사용하실 때는 꼭 부숙이 잘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미부숙 퇴비에 의한 피해를 줄이시려면 올해 정식을 하기 전 그러니까 전년도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퇴비를 뿌리시는 게 보다 안전하고 작물 생육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퇴비로 피해를 많이 보셨거나 퇴비를 뿌리셔야 하는데 정식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가스피해가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퇴비 대신 부식질이 풍부한 자재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은 풍부한 부식질과 해조물질을 토양에 제공함으로써 토양 계량은 물론 유형 미생물을 증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가스 발생 피해가 없기 때문에 미부숙 퇴비에 의한 가스 피해 각종 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퇴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숙이 잘된 퇴비의 경우입니다. 미부숙 퇴비는 오히려 생육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부숙이 잘된 품질 좋은 퇴비를 사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비 대신 이러한 자재들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퇴비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농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